안녕하세요 저는 UST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박민규라고 합니다 일단 인공지능 요새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게 사실 인공지능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공지능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직접 하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탐험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아주 쉽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에 앞서서 혹시 그림 관심 있는 분들이면 아실 수도 있는데 혹시 이 그림 어떤 그림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없죠 당연히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누가 그렸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오오 렘브란트 나오시죠 사실은 사람이 그린 게 아닙니다 알겠지만 보시면은 둘 다 기계가 그린 거예요 그래서 왼쪽 거 보면은 이제 넥스트 렘브란트가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은 이제 구글 AI가 각각의 왼쪽 보면은 좀 전에 나오는 렘브란트 화풍을 따라서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빈센트 반 고우 화풍을 따라서 기계한테 막 공부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완벽하게 재현하지 말고 대략 비슷하게만 그려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랬더니 이렇게 멋진 그림이 나왔다고 합니다 인간이 사실은 위대할 수 있는 이유가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죠 문학과 예술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인공지능이 그 영역까지도 와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해볼게요 제가 하나 준비를 했어요 휴대폰을 꺼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혹시 식사하셨나요? 아 저는 못 먹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배가 고픈데 제가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근처에 맛집 좀 감사합니다 이따 먹을게요 와서 근처에 맛집 좀 누가 찾아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럼 휴대폰을 다 꺼내시고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 해볼게요 오케이 구글 근처에 맛집 찾아줘 다음은 2km 이내에 있는 맛집 목록입니다 들리시나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똑같이 해보셔도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해보면은 제가 이제 외국 다니면은 외국말을 다 잘할 수는 없죠 일본이나 독일 이런 데 가서 일본 말도 못하고 독일 말도 못하거든요 근데 물건을 사고 싶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구글 이거 얼마예요? 일본어로 알려줘 아 이렇게 멋있게 말해줍니다 이게 무슨 마법도 아니고 이게 뭐지? 이러신 분 계실 텐데 사실 요새 광고를 많이 해서 다들 많이 알고 계시죠 사실 이거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렘브란트와 빈센트 반고후 그리고 지금 이 음성인식 분야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입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사실은 지금 바로 갑자기 어느 날 탁 튀어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연구가 되어왔어요 보면은 1950년에 앨런 튜링이라는 영국의 수학자가 계산기계와 지능이라는 논문에서 처음으로 이제 인공지능 그러니까 기계와 그 사람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을 나타냈고 그리고 그 다음에 56년에 다트머스 회의라는 곳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공지능이 맞아요 그게 인공지능인데 용어에 대한 개념은 사실은 제가 어떤 걸 봤어요 마이크를 처음 봤을 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죠?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추론을 하죠 이게 뭐지 먹는 건가 때리는 건가 하다가 어차피 막 때려도 보고 말도 해보고 근데 어 소리가 크게 나와 추론을 한 거죠 어 이거 마이크인가? 한 다음에 이해를 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말해보니까 어 또 소리가 크게 나 아 이거 마이크네 라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아 이거 마이크잖아 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냥 인공지능 사실 엄청난 어떻게 생각하면 엄청나게 대단한 기술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사실은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어떤 인공지능을 어떻게 분류해야 되나 사실 분류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아요 인공지능에 대한 분류는 근데 이제 쉽게 우리가 와닿게 얘기를 해보면 지각인식과 추론계획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거의 차이는 기존의 어떤 정보가 있죠 좀 전에 같은 마이크 이런 정보가 있죠 이런 정보를 가지고 지금 어떤가 생각하는 거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처음에 나와있는 이 그림 있죠 사람 사람 그림을 사진을 찍어요 그 다음에 기계한테 여기는 눈이고 여긴 코고 입이다 이렇게 딱 학습을 시키면은 여러 개를 학습을 시키면은 다음에 사람 얼굴을 봤을 때 눈, 코, 입을 분류를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를 알려주죠 그게 첫 번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금융설계 같은 게 있어요 돈은 사실 보면은 금융이 이제 돈이잖아요 돈은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과거에 기존의 지각인식을 넘어서서 현재를 예측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도 예측해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추론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잖아요 그럼 왜 인공지능이 이제 와서야 그렇게 발달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발전하려면 첫 번째는 그걸 기술하기 위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컴퓨터가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거를 같이 어떻게 잘 묶어줄 수 있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씩 예를 들면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재작년에 IBM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하루에 250경 바이트씩 데이터가 생긴대요 이거 와닿지가 않죠 250경 1만억조경 안 와닿죠 근데 1TB가 영화 대략 900편 정도 되거든요 용량이 작은 거 900편 정도 되고 이거에 100만배에요 그러면은 대략 9억편 하루에 영화만 9억편 정도씩 계속 생산된다고 하는데 더 재밌는 게 이 데이터가 사실은 2016년 이후에 90% 이상이 생성이 됐어요 그럼 어떤 거 알 수 있어요? 데이터가 엄청나게 빨리 증가하고 있다 이거 알 수 있겠죠 그럼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좋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슈퍼컴퓨터를 예로 들어볼게요 2008년에 로드러너라는 슈퍼컴퓨터와 2018년 6월이에요 몇 달 안 됐는데 썸밋이라는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이게 187배 차이가 나요 더 재밌는 건 20년 전에 슈퍼컴퓨터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보다 느려요 20년 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20년 전에 슈퍼컴퓨터 막 방을 채우고 있는 슈퍼컴퓨터들이 스마트폰보다 느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걸 묶어줄 수 있는 알고리즘이거든요 2000년대에 유명한 교수님 힌튼 교수님께서 딥러닝을 통해 딥블리프 네트워크라는 것을 발표를 하시고 이 이후에 좀 전에 우리가 해봤던 이미지 문자 음성 인식이나 아니면 처음에 봤던 그림 그리는 거 있죠 그건 이제 생성적 적대신경망이라는 걸 이용하는데 이러한 다양한 알고리즘이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제가 재료를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걸 그럼 인공지능을 어떻게 재료 분야에 같이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이제 알려진 물질 여러가지 물질이 있죠 여러분 앞에 종이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아니면 금속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물질로 인공지능에 대한 모델링을 한다고 합니다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패턴을 추출하고 예측한 다음에 결국은 비교하고 어떻게 가능한 실제로 합성 가능한 물질이 있으면 이거에 대한 거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하나씩 볼게요 위쪽에 보시는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원자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원자 구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이루는 최소 단위가 원자인데 그거를 이제 구조를 모델링을 한 거예요 이러한 데이터 이게 정보고요 2분 남았습니다 정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복잡한 게 신경망이에요 인공신경망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모델링을 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처음에 그림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이렇게 패턴이 보이죠 사실은 이런 패턴도 많이 쓰이는데 실제로는 이 복잡한 신경망 속에서 어떤 복잡한 형태의 공통점을 막 찾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처럼 이렇게 클러스터를 이렇게 모인 특징끼리 모인 이런 애들을 뽑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걸 가지고 새로운 물질의 특성을 예측합니다 그래서 이걸 넣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상자가 있고 인공지능이라는 상자가 있고 그 안에다가 이런 데이터를 넣으면 어떤 값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새로운 물질 특성을 예측을 하게 돼요 예측을 했죠 예측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분석합니다 막 분석해요 컴퓨터로도 분석하고 사람 눈으로도 보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존에 알려진 것들과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한 다음에 이게 잘 맞는 모델이고 굉장히 좋은 인공신경망이다 약간 이러면은 최종적으로 실험팀이나 아니면 실제로 합성을 하시는 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이런 물질이 합성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쓸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실제로 가능한 물질들을 추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왔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공지능과 물질 탐험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가장 사실은 저도 궁금한 질문이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동영상을 보면서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하나를 봤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인공지능이 어떤 일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까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도대체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스테폰 오프람 교수님이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대답은 사실 저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하지만 문제는 이거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설명할 수 있을지 잘 모른다 자연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연의 여러 현상들을 지금 우리는 다 이해하고 기술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자연현상을 아직도 우리는 기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 자체도 발전하는 게 중요하지만 기초과학, 물리, 수학 이런 통계 여러 가지 기초과학이 같이 발달을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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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